2만원 올해도 만난적은 없고 온코리아님께서는 첫대결이 되겠습니다 자 첫포인트 최우주 자 강하게 나가 맞고 빠르게 공진에서의 어떤 회전량 이런것들로 많이 내 승부를 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완나 2대1로 앞서있습니다 또 한번 긴 서버 찬스 1대3 최우주 긴 서브 아 네 아 서브 자 이번에도 완벽합니다 유안나가 많은 점수 앞서있는 첫번째 게임 자 이번에는 최우주 6입니다 아 나갔어요 3대6 야 이번에 네트 맞으면서 최우주 7대3 자 최우주 찬스 찬스 볼 시원한 팀이 많이 달라요 이번에는 나갑니다 5대8 네 이게 줘야 됩니다 네 백핸드 탑 스피넷 유안나 최우주 최우주 최우주의 서브 7대9 자 유안나 자 유안나 힘으로 잡아치기 때문에 네 속도감을 죽일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버티고 있는 유안나인데요 벗어났습니다 10대8 게임 포인트 유안나 야 최우주 네 자 하나 더 남아있는 최우주 유안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최우주 최우주 두 번째 게임도 일단은 점수를 내주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서브 득점 와 걸렸어요 최우주 네트에 걸립니다 네 네 네 넘겼고요 다시 한번 로빙볼로 넘겼는데 백사이드에서 어떤 동작들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해주셨고요 와 약간 좀 빠른 템포 이 박자를 좀 뺏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박자를 무조건 뺏어야 됩니다 자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2대6 아 이 서브를 그렇죠 네 네 이번엔 백핸드 대결에서는 네 네 그 힘을 좀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참 특이해요 유안나가 야 네트 팀아 또 나가는군요 빠르게 잘 돌아서는 선수인데요 네 약간 네 네 왼손 선수끼리는 지금 조금 네 각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8대4 아 아 벌렸어요 또 이 경기를 잘 끌어갈 수 있는 최효주입니다 연날 리드는 계속 이어집니다 아 이번에 또 나갔어요 네 프로리그는 또 다르잖아요 네 그럼에도 일단은 지금까지 아 아 서브 득점 아 자 이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최효주 찬스 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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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